안녕하세요. 카미 셰프, 군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손쉬운 카빙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로 만드는 할로윈 카빙, 무로 유령을 만드는 할로윈 카빙 두 가지 카빙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손쉬운 카빙 한번 따라해보세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자,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만 눌러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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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시작해볼게요.